자 여러분 31번째 패턴 Going to the Movies 입니다. 여러분 영화 보러 많이들 가시죠? 주말에도 가고 연인과도 가고 친구랑도 그리고 가족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영화관에서 쓰는 패턴인데요. Do you want to see?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나요? 라고 물을 때 저희는 Do you want to see?를 사용합니다. 자 Do you want to see? 어떤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